3.1운동 전개 과정을 볼 텐데요. 일단 3.1운동은요. 크게 두 그룹이 있어요. 크게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계입니다. 하나는 종교계고 또 하나는 학생층이에요. 그러면 왜 종교계하고 학생층이 이 3.1운동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냐면 1910년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통치 시대예요. 아주 살벌했던 시기라는 거죠. 헌병경찰을 동원해서 아주 억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은 종교인들하고 학생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종교계는요. 세 종교가 나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 세 종교고요. 그다음에 학생층들이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움직인 종교는 천도교예요. 천도교인데 천도교는 1860년대에 만들어진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고요. 이 동학이 1894년에 농민전쟁도 전개를 하죠. 그러면서 일체한테 크게 타격을 받고요. 그랬다가 1905년에 3대 교주인 손병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동학을 계승해서 천도교라는 민족 종교를 만듭니다. 이 종교가 젊은 존재입니다. 천도교가. 그래서 1월 말에 천도교가 행동강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만세운동을 추진을 하되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 이게 행동강령이에요. 만세운동을 전개를 하되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자라는 거죠.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화. 이게 일원화하고 대중화라는 것은 이런 거죠. 종교 조직뿐만 아니라 만세운동을 전개를 할 때 어떤 특정 민족 지도자나 영웅들이 만세운동을 하면 안 되고 일반 대중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 군데에서 추진하면 안 되고 하나의 조직체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국의 독립이 우선과제로 인식한 결과물로 대중화, 일원화라는 원칙을 하나 세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천도교잖아요. 그리고 3.1운동은 종교계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종교인들이다 보니까 폭력성을 싫어해요. 그 다음 원칙을 비폭력성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3.1운동 얘기를 할 때 비폭력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죠. 3.1운동은 비폭력 투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법론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성을 띄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3.1운동 전개했던 분들 증언을 들어보시면 장날에 장터에 가서 택을 기르고 만세를 하면 외놈들이 돌아가고 조국이 독립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비폭력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걔들이 우리가 만세한다고 일자가 돌아가고 독립을 지켜주겠어요? 총을 쏘겠지?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은 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비폭력성. 그래서 사실은 희생자가 많이 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투쟁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초창기 때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1운동이 끝까지 비폭력성을 띄는 건 아니에요. 3.1운동이에요. 4월 말, 3월 말, 4월 초 들어가면 우리도 폭력성을 띄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쟤들이 총을 쏘니까. 자의권적 방어 차원에서 3.1운동도 폭력성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건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비폭력화. 추진주체의 개몽주의적 성격이죠. 종교인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비폭력화를 원칙으로 세우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대중들한테 무기를 제공할 수는 없죠. 객관적 조건도 이건 형성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진주체의 개몽주의적 성향으로 비폭력화 또 무력 사용의 객관적인 한계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폭력성, 비폭력화 이걸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기억들 좀 해보겠습니다.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 이것이 3.1운동의 큰 세 가지 원칙입니다. 자, 천도교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기독교가 움직입니다. 기독교? 네. 기독교는 1월 말, 2월 초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상해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 있어요. 신한청년당이라고. 거기 선유혁 선생이 국내로 돌아오세요. 우리 나라 망하기 직전에 국권회복운동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신민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주축 세력이 황해도, 평안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유혁 선생이 들어서 신민해 인사들하고 교류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만세운동이 추진이 되고요. 특히 황해도, 평안도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인 이승훈 선생이 있습니다. 그 이승훈 선생을 만나서 만세운동 추진을 해요. 추진을 하고 또 하나 가장 큰 세력이 하나가 뭐냐면 학생층입니다. 학생층은 1월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기덕, 김원벽 이런 분들이 전문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3.1운동을 추진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종교조직으로 천도교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기독교가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학생층이 움직였어요. 나중에 불교도 합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세운동은 하나로 기획하고 있는데 추진 주체가 여러 개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어긋납니까? 일어나에 어긋나죠. 그래서 다 합쳐서 전개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교계하고 학생층이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요. 2월 25일 날 제일 먼저 종교계가 먼저 연합을 해요. 천도교 대표였던 손병희 선생이 기독교 대표였던 이승훈 선생한테 제안을 하죠. 종교적 교리 이런 걸 떠나서 조국의 독립이라는 명절에 서로 합쳐서 전개를 하자라고 논의를 하죠. 사실 일어나, 대중화, 비폭력한데 일어나하기 상당히 어렵죠. 조국의 독립이라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일어나 할 수 없는 종교 조직들이죠.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어떻게 합쳐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이라는 명제하에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합쳐지기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불교계의 한용훈 선생하고 백용승 선생도 연합을 합니다. 우리 3.1운동의 주체를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3인의 숫자를 보면 천도교 15, 기독교 16, 불교 2이에요. 그래서 33인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왜 불교는 이렇게 적습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천도교나 기독교는 대부분 시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족대표 선정이라든지 추진주체가 빨리빨리 연락을 할 수 있는데 불교는 이게 산속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한 분은 내장산, 한 분은 송리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에 계셨던 두 분만 일단 참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층은 2월 25일에 합니다. 천도교와 기독교 연합체의에 동의를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합전선 다 일어나가 되는 것은 2월 25일이죠. 2월 25일 날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26, 27, 28일 나흘 전이죠. 나흘 전에 대연합전선이 구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됩니다. 독립선언서는 2월 11일 날. 체남선이라는 분이 완성을 하고요. 민족대표가 확정이 돼요. 2월 27일 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교 15, 기독교 16, 불교 2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남선이 완성한 독립선언서가 천도교 기관지를 발행하던 보성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보성사에서 2만 1천 장이 인쇄가 됩니다. 천도교도 있던 이종일 선생이 중심이 돼서 2월 27일에 2만 1천 장이 완성이 돼요. 요즘 인터넷 이런 데 보니까 기미독립선언서를 태화관에서 작성했다. 이런 글들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선언하는 곳이고 이미 27일 날 인쇄가 끝나요. 그래서 북쪽 지역은 배포까지 하는 그런 단계 들어가니까. 그리고 최종회의는 2월 28일 날 일어납니다. 천도교 대표였던 손병희 선생 집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민족 대표들이 최종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두 개를 해요. 두 개를 하는데 일단 체포되면 정정당당하게 독립의지를 밝힌다. 민족 대표로서. 하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장소를 탑골공원이 원래는 연락을 할 때 탑골공원에서 모여서 만세를 전개하자. 원래 이렇게 다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전날 만세운동 장소를 바꿔요. 원래는 탑골공원이었는데 이 민족 대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서울 탑골공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잘못하면 이게 폭력성을 띌 수도 있다. 지금 비폭력성이잖아요. 폭력성을 띌 수 있다. 우리 민족 대표가 거기서 만세 삼총을 하면 더 폭력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최종회의를 하실 때 탑골공원에서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으로 바꿔요. 바꿔요. 그래서 문제가 좀 생겨요. 전국에서 만세운동을 연락을 받은 분들이 탑골공원에 모였겠죠. 2시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민족들이 탑골공원에 모여 있는데 민족 대표가 와서 5등은 자의 독립선언서를 읽어줘야 만세운동을 하러 나가는 건데 이 민족 대표들이 어디로 갔다? 태화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9분이 독립선언서 남독하고 만세 삼창을 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금 탑골공원에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탑골공원에 모여 있는 분들끼리 이제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연락을 받고 왔는데 민족 대표가 안 와요. 누군가 나와서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임을 갔는데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안 되니까 자꾸 군중심리가 막 일어나니까 오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아 원래 3.1운동은요. 원래는 1919년 3월 3일 날 일으키려고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종황제 상여였죠. 상여. 상여가 나가는 날. 인산일이라고 하는데 그 인산일이 3월 3일이에요. 자 그러면 옛 국왕이 죽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왕에 상여가 나가는 날. 거기 와서 이제 참석을 하겠죠. 그 참석하는 분들한테 태극기 나눠주고 기미독립선언서 나눠주고 만세운동을 전개하자. 이게 원래 계획이에요. 3월 3일 날. 그런데 민족대표들이 날짜를 바꿔요. 왜냐하면 고종황제 상여가 나가는 날 서울시내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면 상여가 잘 못 나가겠죠. 뭐 우리 뭐 상가집 가서 막 그런 것처럼 난장 피는 것처럼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루 땡기자라고 그래요. 3위 독립운동을 할 뻔했는데 1919년 3월 2일은 일요일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조직 3개 중에 하나가 뭐 있다고요. 기독교가 있잖아요. 일요일은 주일이죠. 많은 걸 생각하셨어요. 일요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측이 반대를 했겠죠. 그럼 뭐예요. 하루 더 땡기자라는 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3월 3일이었다가 3월 2일이었다가 3월 2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일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탁골공원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이게 내가 잘못 알았나. 원래대로 3월 3일인가 뭐 이러면서 웅성웅성하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산 분위기가 샌 거예요. 그랬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저기 만세하러 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시 돼도 안 오고 2시 10분 돼도 안 오고 2시 20분 돼도 안 오고 2시 30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2시 30분 중에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 중에 정재용이라고 경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올라가서 읽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분들은 민족대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단상에 올라가서 읽는 사람이 민족대표인 거예요. 읽으니까 민족대표다 그러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대문, 동대문으로 만세를 하러 나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세운동이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서울에서는 탑골공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 당시 평양 3월 1일 날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이런 곳에서도 만세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기는 이미 사전조직이 다 돼 있었어요. 여기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 연락이 다 간 거죠. 서울 탑골공원에서 2시에 만세운동 전개를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다 같이 만세운동을 시작하자라고 연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평양, 진남, 반지, 의주, 선 이런 곳에서 만세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북한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된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은요. 학생들한테서 받으면 3.1운동은 3월 1일 날 하루 딱 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기미독립선언서하고 퇴극기를 갖고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시 조직을 해서 만세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3.1운동의 특징을 보면 되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어요. 3.1운동이 일어난 가족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개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만세운동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철도가 제일 빨리 내려가죠. 철도 주변에 도시들이 있으니까 철도 주변에서부터 일어나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길 닿는 순서대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3.1운동 일어난 날들을 보게 되면 되게 4일이나 9일이 제일 많아요. 장날 이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날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같이 막 건물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아침부터 태극기를 들고 나면 다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이런 건 태극기 팔 것 갖고 태극기 갔다가 만세운동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장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3.1운동 일어난 유적지 가보시면 거기 며칠날 일어났다 그러면 대개 그 표지석들이 장날이거나 장터에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3.1운동이 대다수 민중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들키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곳 그냥 장보로 나오는 것처럼 나 다 만세운동 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에서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박은식 선생님이 있는 독립운동 지혈사에 보면 전국 211개 군이래요. 전국 211개 군에서 1,542회가 일어났고요. 202만 명이 참여했대요. 교수님 얼마 안 되네요.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 군이 220개 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9개 정도 군 빼고는 다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220개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전국의 모든 군에서 다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동네에서 군인데 만세운동이 안 일어났다. 그럼 그 9개 군에 끼는 거죠. 202만 명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인구수하고 저 때 인구수는 틀어요. 지금은 우리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2천만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거의 10% 이상이 다 참여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지식인, 노동자, 상인대, 전개층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안 일어난 곳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중에 그나마 가장 많이 알려진 곳 이게 천안 아우네장터 만세운동이죠. 여기가 다들 아시죠? 유관순 열사? 요새 언론이 하도 많이 나와서 아우네장터 3.1운동은 유관순 열사가 이분이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었어요.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1학년 학생이었는데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를 휴교령을 내려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유관순 열사가 기미독립선언서를 갖고 고향 목천으로 내려가죠. 병천으로 내려가요. 병천으로 내려가서 병천, 천안, 연기, 청주 뭐 있죠?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1운동을 기획을 해요. 기획을 해요. 그래서 1919년 4월 1일 날 아우네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우네장터 만세운동이라고 하죠. 4월 1일 날 일어나고요. 그 전날에 유관순 열사 반대편에 가면 매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횃불, 봉화도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4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시작되는데 시위가 상당히 과격했어요. 과격해서 물론 우리는 비폭력이죠. 우리는 비폭력인데 일본 헌병들이 총을 쏘죠. 그래서 현장에서 유관순 열사 아버님이 돌아가시죠. 유중권 선생이라고 돌아가시고 현장에서 총을 맞으세요. 그리고 그걸 말리던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도 돌아가시죠. 유관순 열사는 아버지 유중권 선생의 유해를 메고 헌병대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체포가 되십니다. 체포가 되셔서 천안이니까 관할 법원이 공주지방법원이 돼요. 공주지방법원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여기 투옥됐을 때 유관순 열사 오빠 있어요. 오빠. 유우석이라고 이거는 공주연명학교 학생이었는데 영명학교 3.1운동을 주도하다가 투옥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유관순은 천안에서 3.1운동돼서 공주에 투옥돼 있고 오빠는 공주영명학교 3.1운동을 주도해서 투옥돼 있고 그래서 오빠하고 동생이 같이 투옥돼 있는 상황이 연출돼요. 그러다가 유관순 열사가 재판을 서울로 가죠. 경성복신법원으로 가면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관순 열사 이렇게 사진 보면 수영인 카드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찍은 거예요. 유관순 열사 대단하죠. 제가 더 말이 필요 없는 분인데 재판 과정에서도 대단합니다. 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우리 민족을 총으로 죽이느냐 죄를 진 건 너희들이다. 아주 당당하게 욕을 하시고요. 가증 고문을 다 받으시죠. 그래서 1920년 9월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를 하신 분이 유관순 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우네 장터 뿐만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우네 장터 설명한 거고. 어쨌든 도시에서 농촌으로 그다음에 3월 만에 폭력적 투쟁을 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방어차 안에서 폭력성을 띠는 거예요. 당연히 일제는 탄압을 합니다. 일본 애들은 만세 참여자들을 한자라 폭도폭민이라고 해요. 얘들은 폭도래요. 만세 참여자들을. 규정을 하고 두 개 사단급 병력을 동원해서 학살, 방화, 사륙 이런 것들을 자행을 해요. 기록이 위에는 일제 기록이고요. 이 아래는 박은식 선수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기록이에요. 피살. 순국하셨다는 거예요. 7,500명 정도 돌아가시고요. 부상은 1만 6천 명. 체포가 4만 6천 명이에요. 밑에 박은식 선수의 기록 7,600명. 부상 4만 5천 명. 체포 5만 명. 일단 일제 기록을 보겠습니다. 일제 기록. 일제 기록만 보더라도 피살. 돌아가신 분이 7,500명이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죠. 저렇게 많은 우리의 민족을 죽인 거예요. 일본 애들이. 저게 일제 기록이죠. 저게 제가 볼 때는 축소됐을 수는 있어도 과장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이게 축소는 시키는. 일본 애들이, 일제 애들이 축소는 시켰을 수는 과장은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최소 2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7,500명 이상을 사륙한 사건. 탄압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3.1운동.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부상도 1만 6천 명. 체포도 4만 명 이상. 최소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운동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은. 그래서 우리도 저항을 하죠. 헌병 군경서라든지 군청이라든지 면사물로서든지 우편서 등을 공격을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비폭력인데 얘들은 무자비한 탄압을 하거든요. 총을 쏘거든요. 그러면서 일제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한 자해권 방어 차원이에요. 그래서 3.1운동이 끝까지 비폭력은 아니고 3월 말 들어가면 폭력성을 띄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대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쟁성이 조금 결여되죠. 종교인들이다 보니까. 이런 민족대표의 계량주의적 성격이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세웠지만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대다수 민중들이 만세운동을 전결할 때는 이거는 혁명투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대표의 계량주의적 노선이 대중화 단계에 갔을 때 대중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만세운동을 전결할 때는 투쟁성을 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노선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